오늘은 저희 엄마가 모아를 위해서 노즈워크 매트랑 킁킁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가 사용하는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모아가 밥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덜 주고 나머지 양을 이 노즈워크 매트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모아 몰래 과연 모아가 찾아먹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아한테 이 매트에 사료가 숨겨져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게 해줘야 되는데 모아가 잘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모아가 잘 먹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가지? 왜? 저도?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흥건하게 젖은 이 나뭇잎 모양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아한테는 그래도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모아가 다 먹었어요 아직 냄새가 나서 계속 물어뜯는 것 같아요 모아야 일로와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했습니다 모아는 굉장히 건강하네요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모아 인사해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 모아의 노즈워크 대성공